이제 끊어야겠어요 이, 제, 끈, 어, 야, 겟, 어, 요 이제 끊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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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 가, 다, 시, 전, 화, 해, 도, 될, 까, 일, 일, 이, 생, 겨, 서, 말, 이, 야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 가, 다, 시, 전, 화, 들, 일, 까, 요 제, 가, 다, 시, 전, 화, 들, 일, 까, 요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일이 생겨서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할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honorific 재, 가, 나, 중, 애, 전, 화, 드 릴, 개, 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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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요 제, 금, 통, 화, 할, 수, 가, 업, 어, 요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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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마 이 그 에 개 전 화 왓 엇 다 고 구 그 여 에 애 개 전 해 주 시 개 개 어 요 마이크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I must say goodbye now. 이제 끊어야겠어요. 이제 끊어야겠어요. 이제 끊어야겠어요. 이제 끊어야겠어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일이 생겨서 말이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일이 생겨서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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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 her that Mike called? 마이크 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게 전화 왔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